오, 나하고 살 수 있어요. 아, 어떻게 모래집에서 살아요. 아, 여기? 여긴 컴컴한데요. 진짜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믿을게요. 여기는 모래집이라 물이 와가지고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 물은 더 멀리 있으니까 괜찮아요. 안전해요? 네. 근데 창문도 만들 거예요. 통관에 들어가서. 네. 근데 엄마하고 안전한 물이 필요 없어요. 친구도 만들 거예요. 진짜요? 네. 친구가 있어야 해요. 이거 만들자면 진짜 우리 통관 있어야 해요. 그래요? 네. 목이 안들려면 언제까지나. 제가 도와주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도와줘요? 엄마. 아빠. 친구. 친구. 친구들 많이 있겠다고 하면. 이거 있겠다고 하면. 이거예요. 모든 친구들을 많이 불러서. 파티할 거예요? 여기 속관에서 책상도 만들고. 그대로 만들고. 파티할 거예요? 우와. 행복하시겠네요. 이거 좀요. 이거. 모래는 어느 거 주세요. 알겠어요. 여기다 카메라 넣어주세요. 싫어요. 차야. 받으세요. 고급하다. 어떻게 부탁되 46소. 모래는 담아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고급하다. 꼭 놀워해야 해요. 네. 여기에 있는 모래를. 팍팍 담아주세요 네 아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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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오와